여러분 저는 오사카 쇼를 가기 위해 지금 김해 공항에 왔습니다. 일찍 왔는데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. 어제 김해 와가지고 지금 오전 비행기를 타야 돼가지고 어제 숙소를 예약해서 잤는데 와 위층에 애기들이 하나도 뛰다녔어가지고 잠을 지금 2시간도 못 잔 것 같아요. 현재 시각 오전 6시 53분. . . . . . .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러분 오사카에 도착했습니다. 날씨가 봄날씨 같아요. 저 롱커트 입고 왔는데 봄날씨네? 여기 쇼장에 도착해서 이제 좀 걸어서 들어가면 됩니다. 공항에 내려가지고 저는 지인분 차를 타고 여기까지 편하게 왔어요. 공항에서 한 40분 정도 하고 온 것 같습니다. 뭔가 아직 일본인 것 같은 느낌이 좀 안 들어요.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여기 들어오는 것만 해도 줄을 한 30, 40분 서고 들어왔어요. 로즈가 너무 예뻐요. 정신이 없습니다. 최대한 영상에 많이 나가보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.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최소한 날 던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러분, 한국이랑 느낌이 완전 다르죠? 사람이 진짜 많아요. 그래서 지금 다른 관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나와서 바람 좀 쐬고 들어가려고요. 마스크도 계속 쓰고 있으니까. 여기가 반이 4개로 나눠져 있는데 아까 전에 들어갔던 관 말고 다른 관으로 왔어요. 제가 쓰는 바늘이에요. 제가 좋아하는 쉐도원. 이것도 제가 쓰는 거. 여러분, 가격 보세요. 가격. Walk the elevator. 그 다음 중국 같은 데이트에 있는 을々 있는 을 Angry Awakening 잊게 찾아서 보시다시피 개 Celebrate 끝 끝 최악의 승진이 원판 될 걸 어떡해 원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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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안에서 떨려요. 신기하다 이거 다리가 4개 대박 우와 쇼인 우와 진암인은 여기죠? 진암인은 이거예요 진암인은 이거예요 이걸로 낚시할 수 있나요? 쓰레일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레이 같은 크기인 것 같아요 근데 바퀴가 완전 높아서 이거 대박 4륜이지 신기하다 이거 무슨 작품 같은데? 예쁘다 이게 이렇게 아예 다 입을 수 있는 거? 오케이 제가 좋아하는 수박색이죠 비쥬얼이야 코마를 다 입으셨어 오묘 이후로 마시고 모든 게 좀 지참한 느낌요 보여드린 메시지가 잠시지 못한 면을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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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 제가 잡은 아지는 주방에서 해를 뜨고 있어요. 여기서 바로 해를 시키면 조금 더 비싸게 나오고 직접 잡아가지고 해를 뜨면 좀 더 저렴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. 이게 기본 안주래요. 보통 들어오면 맥주를 먼저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 안주. 약간 참치에 청양고추 섞은 것 같아요. 이거 제가 잡은 거예요, 여러분. 제가 잡은 윗뱅이를 하나는 회, 하나는 카르포트로 나왔어요. 근데 둘 다 맛있네요. 제가 잡은 윗뱅이네. 오케이. 그럼요. 그럼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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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쁘다. 소장 어떻게 이렇게 귀엽게 했대? 이거 필요했던 건데. 여기서는 그렇게 많이 안 살 거예요. 왜냐면 여기 말고 한 권도 더. 그래서 여기서는 쪼매 사고 곧 따라가서 또 사야 되니까. 이거 보세요. 여러분 어제 박람회에서 봤던 거. 발 달린 거. 귀여워. 여긴 두 번째로 오는 납치빵입니다. 아까보다 규모는 좀 작긴 해도 여기도 없는 건 없다고 하네요. 저 아까 전에 집게 못 샀거든요. 그래서 집게 탈락 옷 찾아보고 있습니다. 여러분 생미끼예요. 생미끼. 여러분 이게 다 생미끼예요. 여기 빨간색, 파란색. 신기하다. 여러분 이거 모살치 잡을 때 쓰던 거. 그거랑 똑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. 이게 뭐야. 새우예요 새우. 여러분 오징어예요 오징어. 여러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. 이게 원래 제품인데 제가 이거를 그때 야매로 만들었던 거예요. 이게 실제 모양입니다. 비싸게 잘 만들었네. 여러분 감성돔 루어인데 너무 귀여워요. 이렇게 생겼어요. 가비가 서 쓸 애기. 이건 사가야 돼. 뉴 컬러. 뉴 컬러. 이거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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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필요한 낚시용품도 사고. 이제 공항으로 가려고 합니다. 근데 사실 더 사고 싶었는데. 캐리어를 작은 걸로 들고 와가지고. 아 더 못 샀는 게 좀 아쉬워요. 다음번에 올 때는 캐리어 큰 걸로 들고 와야겠어요. 자 그럼 이제 공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